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좋은 일은 내가 다 이렇게 포용하고 싶고 또 나쁜 일은 피하고 싶은데 사실 피한다고 그게 피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도 대답이 참 너무 우렁쳐서 좋네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업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는데 이 업이라는 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업보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업보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업보가 있고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져 버린 업보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업보를 우리가 정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업 남면이다 정해진 업보는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업보 그것이 첫째가 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생자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태어나는 것 이 윤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늙음을 피할 수가 없다 태어난 존재는 계속 늙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늙어가는 게 느껴지죠 표정들을 보니까 나 아주 멀쩡한데 나 아주 젊은데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또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머리도 히끗히끗해지고 또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병이 생기는 것도 또한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래서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모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이 네 가지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내가 지은 악업으로 인한 죄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은 악업의 죄는 피할 수가 없다가 다섯 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내가 지은 선업으로 인한 복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죄로 받고 내가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복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 업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모든 게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이 피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첫째가 태어남 둘째가 늙음 셋째가 병드는 거 네 번째가 죽는 거 다섯 번째가 악업으로 인한 죄 머리 좋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선업으로 인한 복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인연을 피할 수가 없다 인연 하니까 약간 발음이 맞아 맞아 고년을 피해야 돼 그 인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인연법을 뜻하는 거죠 인연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서로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는 4명의 뛰어난 엄청난 신통력을 가진 신선 4명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왕이 4명의 신통력을 가진 신선과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 청을 해서 부처님을 궁전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부처님께 자랑을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4명의 신선이 있는데 신통력이 어마무지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신통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신통도 그냥 재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깨달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신통이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4명의 신선들은 앞으로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는데 일주일 후에는 아무리 자기 자신한테 뛰어난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신선 4명이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사원으로 돌아간 뒤에 이제 4명의 신선을 부릅니다 4명의 신선을 부른 뒤에 부처님과 있었던 대화를 이제 말해주면서 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4명의 신선분들이 수명이 일주일뿐이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명의 신선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에이 우리가 얼마나 신통이 대단한데 죽음의 저승사자도 우리의 신통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음의 그림자를 피한 뒤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선 4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죽음의 저승사자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선 한 명은 나는 깊은 산 속에 가서 숨을 거야 깊은 산 속에서 나무 틈에서 이렇게 숲 속에 숨어 있으면 죽음도 나를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신선은 나는 먼 바다 속에 숨을 거야 바다 속에 숨어 있으면 바다는 넓고 넓어서 죽음이 결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여튼 저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저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순진하다 신통력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전신 영령은 초등학생보다 좀 못한 것 같다 자 이제 세 번째 신선은 나는 하늘 위로 구름 속에 숨어 있을 거야 이제 신통력이 있으니까 하늘의 구름 속에 숨어 있으면 이제 저승에 죽음의 저승사자도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선은 사람들 틈 속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 속에 사람들 틈 속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굴이 헷갈려서 죽음의 저승사자가 아마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인산 이내를 이루고 있는 시장 한가운데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신선이 자기들이 이제 상의한 결과를 왕에게 이야기해 준 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숨어 있을 테니까 일주일 후에 우리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잡별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왕 앞에 신하가 하나 찾아옵니다 신하가 딱 찾아오면서 왕이 씌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왕이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그 오늘 낮에 시장 한가운데 왠 사람이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아플사 우리 왕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신선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탄식을 하면서 아 시장에 숨어 있겠다라고 한 그 신선 한 분이 이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신하가 하나 찾아옵니다 왕이 씌어 희한한 일이 생겨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며칠 전에 들판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밭일을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서 땅에 쿵 소리가 나길래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봤더니 왠 사람이 고꾸라져서 죽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왕하고 친분이 있었던 신선 한 분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딱 이제 머릿속에 직감하기를 하늘의 구름 속에 숨겠다고 했던 신선이 그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죽었구나 결국 죽음에 저승사자를 피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신하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며칠 전에 어느 나무꾼이 좋은 나무를 구한다고 인적이 없는 숲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우연히 손장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관청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손장을 조사했더니 왕과 친분이 있었던 신선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왕이 직감하기를 어디에 숨겠다고 했던 산 속에 숲속에 깊이 숨어 있겠다고 했던 신선이 목숨이 다해서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몇 명 남았죠? 다 기억하시네요 이제 한 명이 남았죠 이제 또 며칠이 지났을 때 저 바다에 나갔던 그 큰 배가 이제 육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다에 나갔던 배가 이렇게 도착을 하더니 급하게 이제 신하가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보고할 게 있습니다 이제 왕도 대충 눈치가 있으니까 속으로 죽었구나 죽었구나 싶었겠죠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그 멀리 먼 바다에 떠났던 배가 이 나라로 들어오면서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손장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시 안에서 그 손장을 이렇게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왕과 친분이 있었던 신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 바다에 숨겠다고 했던 그 신선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와 친구였던 그 네 명의 신선의 주검 시신을 잘 추스려가지고 후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례식을 잘 마친 뒤에 문득 부처님이 생각나서 왕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다 인사를 올리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요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먼 바다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높은 하늘 위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숨어 있어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통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직 깨달음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는 죽음의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통력으로서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비춰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 중생들은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불교에서는 신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통이 궁극적인 길이라고는 제때 말하지 않습니다 신통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재주에 불과할 뿐이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원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여기 혹시 돌아가신 분 계세요? 다들 살아계시잖아요 여기가 다들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아무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놀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있어요? 했더니 이 건물은 30년째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이런 옛날에 공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아마 이거 편집될 것 같죠? 분위기상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올 때는 서로 정해진 시간에 왔지만 갈 때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죽음은 중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업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왔는가 스스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 중에서 목련 존자라고 계셨습니다 목련이라는 목건련이라고도 불리운 목련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 중에서 신통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 뛰어나셨다고 하는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목련 존재와 함께 숲속에서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다 부처님께서 깊은 명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계시다가 호련이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목련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아 네 전생에 빚이 다가오고 있구나 너에게 전생에 빚진 사람이 너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그때 목련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빚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만약에 동쪽에서 오면 저는 신통력으로 서쪽으로 날아갈 것이고 만약에 북쪽에서 찾아오면 저는 신통력으로 남쪽으로 허공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에게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빚쟁이가 빚 갚아 빚 갚아 찾아오면 절로 휙 날아가고 절로 휙 날아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목련아 자기가 지은 업보는 그것이 죄이든 복이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목련 스님은 이제 마음으로 수긍을 안 했나 봐요 빚 받으러 오면 내가 피하면 되지 그래서 신통력을 불려서 하늘로 높이 허공으로 솟구친 뒤에 손살같이 하늘을 나르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셨답니다 하야못이 이제 신통력으로 이렇게 허공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신통력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듯이 엔진이 꺼지듯이 신통력이 갑자기 뚝 멈추더니 허공에서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원숭이도 뭐 저기 나무 타다가 떨어진다고 하듯이 신통제인 목련 존자도 그게 떨어질 때가 있나 봐요 툭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진 데가 하필이면 어디냐면 그 마을에 떨어진 곳의 마을에 그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에 보면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을 만드는 노인의 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노인이 이제 먹고 살려고 수레바퀴에 바퀴살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왠 사람이 뚝 떨어지니까 목련 스님이 뚝 떨어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귀신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 이거 왜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서 만들고 있는 그 바퀴에 살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목련 스님이 귀신인 줄 알고 막 후드려 팹니다 막 후드려 패다 보니까 목련 스님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다가 팔이 부러져버리셨대요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목련 스님이 도망을 몸을 피하셨는데 몸을 피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갑자기 또 신통력이 되살아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팔이 부러진 채 이제 신통력으로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쬐뚝쬐뚝 거리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허공 중에 허공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신통력이 떨어지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바퀴사를 만드는 노인에게 두들겨 맞아서 팔이 부러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라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그대가 지은 빚은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팔이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죠 그런데 누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피하면 되지 해가지고 피하다가 똑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 할아버지 집에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도 받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받을 건 받는 거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년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 바퀴사를 만드는 노인과 목년 그대는 부자지간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지간이었다 그런데 저 바퀴사를 만들던 노인의 아버지였고 목년이요 그대는 그 노인의 아들이었는데 하루는 둘이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크게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말싸움을 하다가 아들이었던 목년 존자가 머나먼 전생에 아들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저놈의 늙은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면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엄청난 부업을 지은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는 하지 못할 만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그와 같이 악담을 한 그 과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무엇이 부러지게 된 거다 뼈가 부러지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름지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법문이 경전에 나옵니다 아